이런 거는 좀 자연에서 오는 그런 가진들의 느낌을 가져오는 거라서 연출했을 때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이 돼요. 제가 하단부에다가 얘를 고정을 먼저 할게요. 이거 만들 때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아 이런 뭐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정을 해서 붙이나요? 또는 뭐 이거를 하나 붙이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뜯어서 고치는 거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업할 때는 한꺼번에 저도 다 바로 글루로 고정하지는 않아요. 이걸 와이어를 따로 두핀으로 만들어갖고 내가 위치를 잡아요. 위치를 잡으면 그 위에다가 얘를 고정을 합니다. 고정만 해서 끝나진 않고요. 이것들을 다시 글루로 고정을 다시 해주셔야지만 튼튼하게 고정해주세요. 한 4개 정도 가지 끝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서 고정이 된 그 위치에다가요. 블루를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볼의 위치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볼이 지금 사이즈별로 여러 개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던 오로마트인데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퍼플 컬러로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같은 느낌으로 퍼플 계열로 제가 제작을 해볼 건데요. 이거를 위치를 잡을 때 일단은 큰 것들, 큰 볼 위주로 먼저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얘들이 굴러다니겠죠. 동그란 볼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18번 와이어를 관통을 합니다. 이렇게 관통해서 나오면 내가 고정해보자는 위치에다가 얘를 고정을 해줄게요. 중간에 이제 글루로 다 고정을 해버리면 얘가 수정이 안 돼요. 특히나 지금 리스트 자체가 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붙여버리면 전혀 떼어지지도 않아요. 트리에다가 이런 볼들을 좀 힘으로 떼면 떼어지는데 그것들은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처음에 작업할 때 고정하기 전에 세팅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골을 배치할 때도 균형감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뭔가 어색하거나 이러면은 완성됐을 때도 벽에 잠식을 해놓고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균형감을 잘 보시고 퍼플 계열 자체가 약간 블루에다가 레드를 믹스를 한 거라서 좀 차가워 보여요. 그래서 그 차가운 느낌의 컬러를 이런 포근한 느낌의 털실 리스트하고 이렇게 접목을 하면 그런 느낌이 좀 완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일단 이제 이 리스트의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털실 볼도 지금 약간 펄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컬러들이 좀 더 차가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모근 같이 좀 더 따뜻한 느낌을 보라고 같이 믹스를 하면 더 느낌이 이쁘게 연출이 돼요. 그리고 제가 가지를 이거는 브라운 컬러의 가지인데 이 느낌마다 이 실버의 느낌이 퍼플 계열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제가 실버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편백까지도 가지 옆으로 같이 연출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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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요정도 볼바칠을 하고 나면 이제 글루로 바닥에다가 얘를 붙일 거예요. 얘는 털이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서 고정을 해주면 잘 붙어요. 이제 볼발만 하면 다 알까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짝이 들어가 있는 요 노루몬트도 같이 활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뽀하고 뽀을 연결하다보면 살짝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손방울 같은 자식도 같이 써주면 좋아요 이 유리볼의 느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엔 컬러도 예쁘게 나왔고 이 유리볼이 이런 오너먼트 중에 이런 털실 볼 이런걸 가격 비교하면 한 10분의 1 그런 것 같아요 10분의 1 그리고 볼하고 볼 사이에다가 볼을 발라서 고정을 해주면 더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 골은 이 정도 느낌이에요 예쁘다 예쁜가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하이트만 썼을때보다 하이트만 썼을때보다 보라만 썼을때보다 화이트와 같이 들어가면 더 느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반을 다음에 들고 이것도 아까 우리가 볼을 고정해줄 때처럼 서로 한 대를 그때로 가져오고요 이런 간을 그대로 반지하면서 이런 시스테을 보내주시는데 참고해주시죠 총장단에 이런 오너먼트 장식이랑 같이 쓰시면 꼬집기 전에 내가 중심부가 어디가 맞는지 확인해 그런 다음에 글루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빠질 일이 없겠죠 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거요? 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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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